이준석 의원은 이 기자회견 7불사 밤에 있었던 이 회의합회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네, 인정을 다 합니다. 아, 그럼. 갤럽의 여론조사나 리얼미터 조사보다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건의 미터가 떴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방을 떠난 건의가 오늘은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로 인한 위기를 감지한 것은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일단 오늘 벌써부터 국힘 내부에서는 김건희에게 공식 경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최근 독자 행보를 재개한 김건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김여사 주변 참모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하는 모든 게 다 마이너스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한동훈과 의견 조율을 한 것은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비공개서를 뉴스토마토 취재 기자가 말한 부분이 있는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상적인 대목은 기자회견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최종 합의가 안 돼서 사실상 결렬은 됐지만 기자회견까지 준비가 되던 중이었다. 뭘로? 개혁신당에 입당하는 것으로? 그것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의 무역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다. 조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준석 의원께서 사실은 이 텔레그램은 파괴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의문점이 드는 거죠. 파괴력이 없는데 왜 기자회견문까지 작성을 했느냐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 기자회견 7불사 밤에 있었던 이 회합회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네. 인정을 다 합니다. 아, 그럼?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까? 네. 네. 이준석 지지자들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도 전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던데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일입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나온 보도만 봐도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는 그럼 공천 어떻게 한 거냐? 그리고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 알았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그때는 식물 당대표에서 말 안 하고 그냥 난 동조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이 있었기는 했는데 별일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고 이게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준석이 어쨌든 보수 지지층 내에서 윤석열 정권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하고의 정치적인 대척점에 있다는 캐릭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받은 건데 그런데 이 보도에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다 보면 어떤 시계는 한 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태균에 대한 공격은 안 하죠. 이준석이. 이건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명태균이 이준석의 당대표 선거를 도왔다면 경남에 힘이 있고 여론조사에도 힘이 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준석의 행보가 어느 정도 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재밌어집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도를 보면 텔레그램은 기본이고 음성 파일까지 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 나오는 즉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